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편으로는 그 질문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심정이 이해가 되고 사실 그런 마음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도 제대로 인사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손을 한번 제대로 편하게 맞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 내내 마스크도 벗지 못한 채 땀 뻘뻘 흘리는데도 그 쓰고서 그렇게 지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온들 마음이 편합니까? 멀찍멀찍 떨어앉아서 반가움을 표시할 겨를도 없이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셀이 제대로 모일 수가 있습니까? 그 평생을 같이 해온 교우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반가움을 표시할 그럴 여지도 없는 이러한 때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월세가 천정부지로 속고 있고 전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나온다고 하도 희귀해서 전세가 희귀해서 물가는 하늘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고 이번 겨울 김장 어떻게 담가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치솟고 있고 직장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그냥 몸부림치면서 견디는 심정 아니십니까? 어디 편하게 갈 수가 있는지 지방 넘어가면 이거 이번 추석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지 않는 게 효도라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 내려오는 걸 무서워한다 지방을 편히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해외를 편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제 한 번 한 장로님하고 나누는데 외국을 한 번 나가려고 하면 업무차 비즈니스 차 하루를 나간다 해도 그 외국에 도착해서 2주간 자가격리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주간 자가격리 하루를 외국 나가려면 한 달 하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놔도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감사할 이유와 원인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인도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어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어제 하룻밤 만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이에요 하루에 40만 명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110만 명 이 넘었어요 이건 전쟁 아닙니까?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자가 1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건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배우자 우리 가족 친지 가문 이웃 돌아보면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도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동하고 거동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주님 전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감사의 찬양과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내 눈이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내 귀가 듣고 있고 지금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내 영으로 교감이 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 일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머물면서 감사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 년간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온 사방천지에 흩어져서 그렇게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랬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그런데 이 나라가 모이면 뭐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함께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온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많은 이들이 뭘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받긴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 136편 4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첫 번째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도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여호와 그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모이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에게 영광 돌려드렸어요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 자리에 존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아픔 많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서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끊임없이 고백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자녀들이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일 때 와서 모여서 밥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거 기쁘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좋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 감사해요 이 말 들으면요 먹는 것 입는 것 좋은 선물 그런 것 다 사라지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합니다 자녀들이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 존재를 그 현존을 그분이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어떤 것 걸 넘어서서 가슴이 뜨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입술 속에서 떼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흥분하셔요 여러분 애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음날 불러서 부패 쫙 맛있는 거 가슴이 뜨겁거든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고마워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이 인생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 심장이 벌렁거리셔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없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인생 과정 중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이 교감을 계속 하셔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고백입니다 홀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땅을 무리에 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주에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남아프리카의 그 성자였던 앤드류 머레이가 피조물의 자리 겸손의 자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 어떤 찬양 어떤 경배입니까 감사의 찬양 이 찬양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오장육구 사제백체 신묘막직하게 지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두셨어요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보느라면 그 달과 별들 속에서 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요약본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찬양 찬양에 대한 설교 요약본을 보면 그 뒤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올라가 있어요 기가 막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산과 바다가 강들이 흘러가며 저 햇빛이 새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그 피조물된 자기의 본분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우리 인생이 길을 걸어가면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밀하신 그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네 눈 코 입 하나 하나 보면 그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뻐하신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쁘다 그래요 하나 만들어진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는지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는 누구를 반증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심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바람처럼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유한자들은요 무한자가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이건 진리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숨을 쉬고 거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죽어라고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죽어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 잘하는데 이거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하는 거에 약해요 또 하시네 또 하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편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멈추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7절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예 10절을 한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애굽에 장자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바사나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구원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왕들 그 일곱 족속 강력한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강력한 애굽 제국을 깨뜨리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전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수십 년간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평생을 얘기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냥 지나가고 안 믿고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가는 여름날 들풀처럼 났다가 이름도 빚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누가 제가 우리가 그 중에 있을 뻔했는데 금률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어둠의 세계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빛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생의 나라 소망의 나라 속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만 이끌어내셨습니까 나만 이끌어내셨습니까 돌아보세요 이 나라 이민족 오천년 역사 속에 이방신 성기면서 가난하고 헐벗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오천년 역사 속에서 천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전쟁통에서 이 나라를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구한말 풍전 등하갖고 백척간두 같은 이 조선 땅 강대국의 이빨 속에서 사라져버릴 운명에 취한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상안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극률을 통해 보호해주셨어요 공산주의의 야수화 공산화될 뻔했죠 왕정주의로 돌아가자 조선왕조로 돌아가자라는 그 수많은 여론 속에서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평화의 나라로 출발시켜주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오천년 왕정주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설듯이 자유민주 공화국을 시작할 수 있다니 이게 믿어집니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쓰시려고 이렇게 귀히 보호하시고 발바둑 뿌리 뻗는 찬디풀처럼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 공산주의의 마수와 왕정주의 복고주의의 그 수많은 여론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가슴 떨립니다 가슴 떨려요 그런 중에도 6.25의 전쟁 속에서 피폐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IMF로 꺼져가 국가 부도관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주시고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 다른 나라 무너진다 깨어진다 침체 속에 있다 그럴 때 이 나라민족을 일으키셔서 부강한 나라 만드시고 강대국 만드시고 지금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 뜨겁습니다 가슴 뜨거워요 이 교훈 이 살아계신 이 살아있는 진실을 다음 세대들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 역사 교육으로 가슴속에 만들어서 가슴속에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을 택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이 나라 민족을 택하시고 말세지 말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나라로 동방의 횃불로 이 세상의 강대국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대한민국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한당면한 코로나도 능히 감당하고 이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